이 영상은 카메라에 찍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극장에 가슴 메워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정말 기분 좋지 않나요? 오랫동안 극장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평점이 좀 더 많아 평점이래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귀여워 애도시의 상황 보면 그렇게 재밌다며? 귀여워 그렇다며? 너무 재밌다며? 나도 들었어 재밌다더라고 아 진짜 귀엽다 왜? 너무 귀여운 사람 아 나 이거 배워주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음은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스넛 꺼주시겠어요? 플레이스넛 꺼주시겠어요? 플레이스넛 공격 안00 이거 이게 맺히네 여긴게 예뻤? 한 включ 달콤치 안 나오면 녹험위에 아 Stell님 mals 막협 오우 색깔이 이ette 아니야 왕십니까? 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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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my 여미야 여미 끊지 이따 왕신리의 너머가? 여기까지 내가 지금 개타줘요 마리 천만 뛰셨어 양말까지 보여드려 양말까지 양말이 좀 다르다 야 다르다 나 다르다 아 언니 두 번만 더 재밌어 저희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벤트가 재밌다 춤추는 거랑 터랑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뵙게 돼서 진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문고은입니다 간절하게 또 열심히 촬영한 그런 작품인데요 저의 영화 보시고 행복한 이 기분으로 남은 주말도 잘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4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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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야돼 오 좋아좋아 좋아 가자 그래 좋아 좋아 기분 기분 기분이지? 아 이렇게 이렇게 그게 벅킹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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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안 보고 오세요 오늘의 눈에서 안뇽 모자 나랑 무적 팔찌할래? 뭐죠? 무적 크라아웃! 으아아아아악 여기도 다행히 고르기 한 번에 이어갈 수 있는 것 같다 여기도 다행히 여기도 다행히 여기도 다행히 어제는 무대 인사하기, 오늘은 일본에 왔어요. 오늘 하루 열심히 일기자. 오늘 열심히 할 거야.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경공 배우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언니는 뭐든 했을 것 같아요. 뭐든 나왔을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아, 텔레비에 나왔을 것 같아. 텔레비에? 유튜브라도 떡상했을 것 같아. 유명인이 무조건 됐을 것 같아. 유명인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 스탭 쪽으로 해봤구나. 결국 일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포토! 포토! 원래 사진 하고 싶었거든. 고등학교 때. 지금 현재 일본이고요. 지금 대도시 홍보하다가 잠깐 일본에 와서 파묘 개봉을 일본에서 하게 돼가지고 또 파묘 홍보하러 왔어요.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영감을 주는 이렇게 제 작품으로 인사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깝습니다. 이렇게 관객분들과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화에 대한 어떤 감상이나 후기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죠. 이지옥길. 이지옥길. 這個해보려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반응 ... 뜨거운 호응 ... ... 거야 Bearim's chapела .. 앞으로도 팜메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작품으로 더욱더 많이 찾아뵙고 싶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맛있겠다 난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떡볶인가봐 진짜 다 다 아유가 깨끗이여 감사합니다.